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. 고기왕만두랑 같이 먹을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징어는 고기가 너무 잘 먹었어요. 오징어는 고기가 더 잘 먹었어요. 이 오징어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오징어는 고기가 더 맛있을 거에요. 고기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. 오징어는 고기가 더 맛있었어요. 오이 아시담아몬드 맥주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때 양념이 맛있다 그쵸? 뱅뱅 고소한 고소한 맛 된장찌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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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고소하고 네, 너무 맛있네요 양념이 더 맛있네요 양념가 더 맛있네요 양념이 더 많이 먹어요 바삭바삭 핫도그 바삭하니 바삭바삭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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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위해 저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저는 정말 정말 항상 잘 먹기 때문에 참깨 참깨 너무 부드러워 주말에 마치 고추 타이밍 바보어줄 근데 이제thlet이 너무 좋으면 Europ이 빠져있을때 근데 왜 infected say it will be. 따뜻한걸 콜라 입안에 먹으면 좋겠어요 뼈뼈뼈뼈뼈 뼈뼈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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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뼈뼈뼈 너무 맛있어 양념장 맛있게 먹기 좋은 느낌 딸기맛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마요네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